포스코가 청년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과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등 3개 프로그램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은 3주간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이수자에게 포스코 인재창조원 인턴 기회를 주고, 창업 인큐베이팅은 4주간 합숙을 통해 사업성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포스코 벤처밸리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포스코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며 과정별 교육수당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